좋아요, 구독 오늘도 이 짱짱한 성적을 들고 다시 돌아온 장전 관심주 5가지 짚어주셨는데요. HP 테크놀로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아이톡시, 코오롱티슈진, 그리고 코리아나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5개 종목 중에서 무려 4종목이 시가 대비 최대 2% 이상 크게 움직여졌습니다. 이 관심주들, 오늘 관심주들 보기에 앞서서요. 바로 어제 장전을 짚어주셨죠. KC, 코트렐, 어제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시가 대비 최대 16% 이상의 강한 슈팅 보여주면서 이거래일만의 벌써 37%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또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요. 아이톡시가 시가 대비 최대 10% 이상,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16% 이상의 슈팅 보여줬는데요. 지수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시장이 가냐 안 가냐와는 관계가 없이 정말 늘 믿고 보는 그런 장전 관심주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돼 있는, 아래에 보시면 밴드에다 글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글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충분히 몇 분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고 항상 이제 장 끝나고 나면 수익률 올려드리잖아요. 수익률 올려드리는 것도요. 그날 오늘 시가 대비해서 당일 고가 수익률로만 수익률이 체크가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높게 나가서 이게 맞아 싶으시겠지만 네, 종목당 그날의 시가와 그날의 고가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하나 없이 정말 정직하게 매일 아침마다 종목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방송 오래 보시고, 오래 들어와서 종목 보신 분들은 정말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대응에 있어서는 물론 혼자 쉴 수밖에 없다 보니 힘드시겠지만 그건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족방에서는 제가 종목을 이 중에서 항상 아침 방송 라이브 할 때마다 라이브 하기 전에, 장 시작 전에 한두 개는 꼭 짚어드려요. 오늘은 이거나 이 정도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 짚어드리거든요. 그 종목들은 또 항상 갑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늘 드렸고 이 중에서 오늘 세 종목 이상이 3% 이상 움직였어요. 우선 하나씩 볼 건데 어제 드렸던 것부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케이시코트렐 어제 매수 드렸고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 거의 끝까지 갔다가 뭐 종가 플러스 마감 잘 했는데 오늘도 상승 분위기는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은 36%인 상황입니다. 자, 현재가 매도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고요. 그 HPC 기술 적용해서 탄소포집 기술 이슈로 급등을 했고 차트를 펼쳐보자면 조심해야 될 구간 자리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구간 자리, 박스 자리와 이런 구간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전에 고점 자리 여기 형성되어 있죠? 네, 여기. 여기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역시나 맞고 윗골이 맞고서 확대해보자면은 윗골이 바로 떨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먹었습니다.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렸던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빠져있지만 시가 대비해서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6% 이상 움직였고요. 오늘 저희 가족방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종목 아침에 대응을 잘 했고 잘 먹고 잘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또 성적을 어제도 잘 먹고 나왔는데 다른 종목으로 잘 대응을 했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이슈 자체는 요즘에 한중일 정상회담 이슈주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죠? 중국 쪽에서의 개선사항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화상품주들이 2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을 거란 소식들 맞춰서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하나를 선별해봤고요. 좋은 결과를 도출했네요. 자, 그 다음에 HD1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시가 대비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5% 출발했고요. 오늘 고가로 23%까지 올라가서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 16%까지 기록을 좀 했습니다. 이슈는요. 관세 이슈가 좀 작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 때문에 계속 흑행몰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되돌려 볼게요. 잘 보시면 원래 좀 조심해야 될 구간 자체가 여기 한 번 있었고 그 전에 이런 자리들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라인 뚫고 다음 자리가 열려있긴 해요. 근데 더 펼쳐보자면 뭐가 보이실까요?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 작은 박스 자리에서의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선을 하나 끌게요. 보시면 약간 좀 고민되는 자리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차트는 항상 과거치 데이터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횡보자리를. 여기 자리가 돌파 자리가 좋았지만 그 전에 여기 박스 자리가요. 한 2, 3개월 정도 자리가 있어요. 이게 그 라인이거든요. 여기 돌파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나름의 고점 영역으로 가는데 이게 나름 박스의 상단 부분 하단 자리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또 박스가 자리가 있어요.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 4만 원 자리거든요. 그렇죠? 여기 또 라인이 있고 그래서 3만 원에서 4만 원 자리가 출렁임이 좀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찌 됐던 상황을 보니 상한가 잘 들어갔고 4만 원까지는 열려있겠구나 싶어서 대응을 해드렸던 거고 잘 움직임은 나왔어요. 하루 안에 3%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대응을 한 건데 잘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흐름은 나올지 여부는 봐야겠지만 우선 4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고민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톡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이톡시는요. 차트 대응에서 봤을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려왔었던 그 차트의 전염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면 저는 항상 이런 종목을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거래량이 좀 살짝 붙기도 하지만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쌍고점 자리가 있죠. 여기 그리고 오르기 전에 현재 여기 자리에서 이 쌍고점 자리에서의 얼마나 공간 자체가 열려있는가 이 부분을 많이 봐요. 그렇죠? 거래량 터지면서 근데 여기 많이 열려있잖아요. 그리고 딱 봐도 되돌리는 모습이 거래량과 동반 터져주거든요. 이런 종목은 한 번은 간다는 거예요. 갔다가 떨어지더라도 가는 흐름은 나와요. 그래서 그 대응을 했던 거고 역시나 적중을 해서 고점 기준으로 10% 이상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축축 이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잘 대응을 했고 아이톡시 이슈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계속 흑자가 지금부터 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랑 게임 마케팅 플랫폼에서 인플링커 효과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선은 뭐 잘 먹고 나왔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일 아침 8시 55분에 글로 써 올려드립니다. 글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들어와서 보셔야 됩니다. 방송 중에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아침 서울경제방송 8시 55분에 제가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글로만 적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어디든 안내 안 나갑니다. 누구든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들어오셔서 글 보시면 되고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도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저녁 9시에 무방이라고 하죠.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화요일날 저녁 9시에 진행을 할 거니까 들어오셔서 어떻게 제가 종목을 고르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 보는 시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단타를 잘 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저처럼 종목을 골라가지고 좀 잘 가는 종목을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키워드릴게요. 짧게나마 시간이지만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보는 방식으로만 따라하셔도 종목 보는 눈이 갑자기 더블업됩니다. 레벨업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하루에 2, 3%만 먹고 싶은데 1% 얘기하죠. 방송에서 전문가는 얘기하잖아요. 1% 복리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 1%씩 먹어서 언제 부자 될 거야. 복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쓰기 바쁜데. 그래도 한 3%, 5%도 먹어줘야 뭔가 해결이 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천만 원씩 매일 종목 하나씩 사가지고 3에서 5%씩 먹으세요. 한 달에 예를 들면 20번이라고 치고 한 15개 17개 이상을 먹는다 치면 꽤나 든든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목 보는 눈을 제가 키워드릴 테니까 화요일 저녁 9시에 다음 주입니다. 글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를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다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딴 데 아니고요. 여기 안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들어와 계셔야지만 볼 수 있어요. 방송에서 링크 온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 안 해요. 올려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결과 그리고 많은 공부하는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